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즈식 데이너 김수은이에요. 네, 오늘은 좀 원래 이번주에 계획했던 컨텐츠보다 조금 가벼운 거를 가지고 왔어요. 조금 가벼운 컨텐츠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이거. 이제 초코파이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초코파이의 역사를 다루게 된 배경은 간단해요. 사실 방에 좀 돌아다니고 있던 동전들을 좀 얻다가 쓸 때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그런 동전을 꽤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50원짜리나 10원짜리, 특히 옛날 10원짜리는 요즘 자판기에서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10원짜리 조금 큰 거 있잖아요. 50원짜리보다 큰 거. 그래서 그 옛날 10원은 이제 동전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100원짜리만 어떻게 뭐 쓸 수 있는 뭐 이걸 썼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이게 800원이더라. 네. 800원을 끼려고 했던 게 컨텐츠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편의점에서 파는 이거 두 개짜리 초코파이에요. 두 개짜리 800원. 이게 전에는 편의점에서 네 개짜리를 1200원에 팔았는데 두 개짜리를 800원에 판다? 네. 가격이 오른 거죠. 이게 한 개당 300원에 팔았던 거를 한 개당 400원으로 올린 거잖아. 음. 어쨌든. 네. 이거 오늘 지금 썸네일을 못 뽑아서 네. 어쨌든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와서 이 역사 컨텐츠까지 만들게 될 줄은 이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정으로 통하는 맛인가. 음. 다뤄볼 거고요. 음. 그리고 4월 중에는요. 오늘 이 초코파이의 역사처럼 조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들로 조금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한동안은 한동안은 좀 그 컨텐츠를 많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대할지도 모르는 요즘 뭐 이슈들 많잖아요. 뭐 조선구마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스웨즈 운하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재보궐선거라든지 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 좀 4월 중에 이 컨텐츠를 언제쯤 다룰 수 있을지 내가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4월에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추후 다른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어요. 이 초코파이가 있는데 초코파이는 여기 이제 여기 구조로 보면 알겠지만 그 여기 보면 비스킷이 위에 두 개가 있죠. 가운데 마시멜로우가 있고 네 초콜릿 코팅한거에요. 초콜릿 코팅으로 빠뜨린거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래 이 노리고자 한거는 이제 초콜릿을 겉에를 빠작하게 하고 속에 빵같이 비스킷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 더 쫀득쫀득하게 마시멜로우를 넣는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그 이제 이런 류의 그 초코파이는 좀 뭐 빵이나 케이크로 분류한다기보다는 스몰한 식품군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요. 이게 만들고 나면요. 며칠 동안 이 마시멜로우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비스킷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 비스킷 자체가 촉촉하고 부드럽게 된다고 해요. 뭐 공정기술은 여러분들이 뭐 오리온에 있는 그 오리온에서 운영하는 그 공장의 가보는 알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오리온 청주공장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이 초코파이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긴 해. 응 근데 초코파이라는 브랜드로 잘 잡은 건 우리나라지 그 이제 1917년에 미국의 채타누가 베이커리에서 그러니까 채타누가라는 빵집이 있었어. 문파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나왔어요. 아 물론 이제 그 크라운에서 요즘 빅파이도 있지만 응 그래서 이 초코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달기는 좀 덜 달아요. 이 문파이가 좀 덜 달어? 이게 더 달다는 거예요. 이건 마시멜로우를 썼기 때문에 근데 빵의 식감을 비교를 하면요. 초코파이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응 문파이는 퍽퍽해. 대신에 마시멜로우는 문파이 쪽이 더 쫄깃하다 그래요. 나도 뭐 문파이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기업 이름이 오리온이지만 동양제과 했잖아. 동양제과에서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미국에 출장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파이를 먹어본 거야. 근데 먹어보고 어?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여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양제과에서 만들게 된 초코파이 그래서 원래 이게 1917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끝물에 나온 거지. 근데 이게 약간 고연량 음식이다 보니까 이제 세계경제대공황 때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이게 밥 먹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식사 대용으로 문파이를 먹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뭐냐 프랭클릭 로즈벨트 대통령이 막 뉴딜 정책하고 막 그 일자리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거기에 이제 일하는 뭐 노동자들한테 식사를 한 끼를 주는 대신에 아이애이 문파이를 그 한 12개짜리 한 상자를 줬다 그래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경제대공황이 얼마나 심각을 했냐면 노동자가 밥을 못 먹을 정도면 네. 가족들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노동자들 그 12개짜리 한 상자 둬봤자 그 하루에 그 한 상자를 줘도 거기서 다 못 먹어. 그러면 남는 거 뭐 하느냐 집에 가져가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콜라 한 병 콜라는 네. 거기서 마시는 거지. 어쨌든 나눠 먹으라고 초코 문파이를 좀 많이 줬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나온 게 오리온의 초코파이에요. 그래서 1974년에 이 동양제과에서 이제 드디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요 옛날 초코파이가 나는 이제 기억이 나거든. 그 투명 비닐에다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팔때는 이게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해외 수출이 시작되면서 그 우리나라하고 기후환경이 다르니까 이 보관중에 변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더운 나라에 가면 투명 비닐에 포장을 하면 햇빛을 쬐 거 아니에요. 변질이 되겠지? 그래서 포장 방식이 지금과 같이 이 뭐냐 그 안쪽은 은박지 그 겉에 이제 나름 디자인을 한 그런 그 필름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요 사실 초코파이가 이 국민 주전부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쌌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동양그룹 그 지금은 이제 오리온 회장이 담철곤 회장인데 그 이제 동양그룹의 창업주는 이항구 전 회장이에요. 이항구 전 회장이 그 뭐냐 초코파이를 애초에 타겟을 국민들 이제 서민들의 주전부리로 적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게 딱 회장이 지시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지시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하신다. 해서 1974년 처음 나올 때 초코파이가 한 개에 50원이었대요. 응 그런데 이제 1976년에 그때는 이제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두 배가 됐잖아. 그래서 회장님이 높으신 분의 지시로 1996년까지 20년 동안 초코파이는 계속 한 개당 천 원을 유지했어요. 아니 한 개당 100원을 유지했어요. 이항구 전 회장이 회장 자리에 있는 동안 계속 그러다가 이제 1996년 이제 이항구 전 회장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4위였던 4위였던 담철곤 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기게 돼요. 근데 이제 담철곤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초코파이의 중량이 31g에서 38g으로 늘어난 대신에 가격이 150원으로 올라가게 돼. 아 근데 이게 그 원재료 가격을 이제 계속 오르는 거를 감당을 못했나봐요. 그래서 1996년에 초코파이의 가격이 오르게 됐고 사실 그러고 나서 1997년 국가부도의 날이 있었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면 진짜 이게 동양이 동양제과가 그 진짜 오래 버틴 거예요. 진짜 가격을 안 올리고 오래 버틴 거야. 되게 혜자에 먹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다른 브랜드들 자 다른 브랜드들도 초코파이가 나와요. 롯데는 처음엔 코코아파이로 만들다가 알잖아. 그 롯데 그 창업주 신격호 씨 신격호 씨의 동생이 그 신철호 전 회장이었죠. 특히 농심그룹 농심그룹 회장이었지. 농심그룹 회장 그 지난 주말에 돌아가셨던데 뭐 어쨌든 그래서 롯데는 처음엔 코코아파이로 했다가 롯데도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응. 근데 이제 21세기에 그 들어와서 롯데가 원래 가나초콜릿이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롯데가 굳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갖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계량 계량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계량을 안하는 그 기존의 초코파이를 그대로 냅두고 이제 그 가나초콜릿에 들어가는 초콜릿의 그 이제 진한 카카오 그 당도가 있잖아요. 그 가나초콜릿에 그 초콜릿 코팅을 써가지고 가나파이를 만들게 돼요. 가나파이가 더 진해요. 근데 이제 롯데는 사실 초코파이도 있고 가나파이도 있지만 몽쉘이 있잖아. 사실 오늘 초코파이 콘텐츠 긴 한데 사실 맛있기는 몽쉘이 더 맛있어. 네. 왜냐면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오리온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게 아니고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네. 그래서 어쨌든 롯데는 가나초콜릿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해태도 초코파이가 있었고 크라우는요. 초코파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동양재가가 당시에 상표관리가 조금 허술했나봐요. 그래서 대중들은요. 초코파이가 상표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과자의 한 종류다. 약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동양의 입장에서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노릇이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양재가가 롯데재가에 무효심판을 청구를 해요. 심판을 청구를 하는데 대법원까지 간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제 특허법원은 그 이제 법관이 이제 심판을 하잖아요. 특허법원에서 하는 말이요. 이미 초코파이가 다른 회사들도 초코파이가 너무 널리 퍼져있다. 보통명사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건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동양재가의 소송을 기각시켜버려요. 이 초코파이 재판이 1999년에 있었는데 당시 재판장이 박일환 전 대법관이 이걸 담당을 했었다. 그래요. 주심 재판관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그 박일환 전 대법관이 당시 초코파이 관련해서 자기가 담당을 했었을 때 그 썰을 푼 영상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보통 명칭으로 갖고와서 써먹는 그것만 막았다면요 그 이제 다른 기업이 사실 이 초코파이 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사실 그거는 그렇지 오리온이 잘못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오리온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원래는 동양 그룹이었는데 약간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룹 이름을 오리온으로 바꾸죠. 응 근데 이제 오리온 그룹이요 이제 초 그 초코파이 정 이라는 응 이 초코 이제 초코파이 정 이라는 이 브랜드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래 초창기에는 1970년대에는 이 초코파이가 고급 과자인 건 맞았어요. 근데 이 고급 과자를 100원에 계속 먹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1970년대 새마음운동도 있었고 이제 점점 이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인식이 바뀌면서 초코파이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크라운에서 빅파이도 나오고 롯데에서 몽쉘이 나오고 사실 그 몽쉘은 마시멜로우가 아니고 생크림이 들어가잖아. 그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몽쉘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내 기분은 그래요. 그래서 오리온은요 이제는 이 초코파이를 그 고급 브랜드로 밀고 가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오리온이 노선을 전환을 하게 돼요. 이제 고급은 아니다. 감성파리하자. 해서 정을 나누는 거 하자. 해가지고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초코파이 정 시리즈가 됐는데 문제는요. IMF 이후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요.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크기도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오리온이 이제 2015년에요. 겉상자하고 포장지 디자인을 바꾸게 돼요. 디자인을 바꾸면서 포장지 잉크 값을 아끼게 돼. 그러면 그 잉크 값 아낀 걸로 뭐하냐? 네. 원래 초코파이 크기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2015년에 크기가 다시 커지고 초콜릿 비율이 늘어요. 근데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요. 이제 2012년에 12개짜리 480g 그 이렇게 상자로 파는게 2500원 이었다면 2014년에 이걸 5000원에 팔게 된 거야. 뭐 그렇게 됐고 자매품으로는 뭐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매품 중에 제일 잘나가는 거 바나나맛 시 있었죠. 바나나맛은 사실 처음에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마시멜로우가 이제 노란빛깔 그 바나나 퓨레에 들어간 거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보다 조금 덜 달았대요. 그냥 마시멜로우 보다는 바나나 향이랑 조금 덜 달았다고 하고요. 음 근데 이제 그 두께가 조금 차이가 있었대요. 바나나맛 향이 좀 오래가야 되기 때문에 마시멜로우 제조가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래. 그래서 두께에서 차이가 좀 생겼대요. 마시멜로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바나나도 바나나 초코파이 정이 된 거야. 근데 이 바나나 초코파이 정의 특징은요. 여기 이제 초콜릿 코팅이 이 초콜릿 코팅이 바나나 바나나 코팅으로 바뀌게 된 거야. 이게 뭐 그래서 바나나 코팅으로 바꾸면서 애초에 마시멜로우도 바나나 크림으로 바뀌었고요. 빵 빼고 다 바뀐 거야. 코팅 까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거 그 오리온 제4 공장이 청주 공장인데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에서만 만든다 그래요. 청주 흔덕구에 거기서만 만든다고 하고요. 뭐 바나나 초코파이 정으로 바뀐 거 나선 아직 안 먹어봤어. 그리고 이거 말차라떼 이거는 먹어봤어요. 이거는요. 그 빵 반죽이 녹차가 들어갔고 녹차 카스테라 처럼 그리고 마시멜로우 녹차향이 들어갔어요. 다만 이게 원래 이제 차가 중국 문화다 보니까 중국에서 먼저 판매를 하고 이제 녹차 열풍이 대한민국에서도 퍼지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판매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럼 왜 중국에서 먼저 판매를 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지금 오리온 회장이 화교 3세 예요. 그 부모가 화교 2세거든 어쨌든 뭐 그래서 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딸기맛 딸기맛은요 빵 반죽에 역시 딸기가 들어가고 마시멜로우 크림 속에 딸기잼이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원래 군대 픽스에서 먼저 나왔어. 딸기맛은. 그래서 약간 이게 논산 딸기 이지 않나 약간 그런 추측을 해요. 논산 딸기 말 돼요. 왜냐면 육군훈련소가 논산에 있잖아. 음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마시멜로우 크림 속에 딸기잼을 넣었다가 2018년에 나올 때는요. 마시멜로우 대신에 요거트가 들어갔다 그래. 그 다음에 초코칩 초코칩 같은 경우는 빵에다 초코칩을 집어넣고 마시멜로우 사이에 어린지잼을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치가 좀 안 맞았다 그래. 무슨 뭐 제주도의 감귤 초콜릿도 아니고 어 그 제주도의 그 감귤 초콜릿 그 한라몽 초콜릿 뭐 그런거 있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이게 제일 비쌌어. 음 초코칩 초코파이 제일 비쌌고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피스타치오 앤 메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이건 뭐 재료가 빵에 피스타치오 향이 들어가고 마시멜로우에 베리잼이 들어갔다. 이거 뭐 혼종이에요. 흐흐흐 어 그리고 이제 출시 45주년 기념으로 나왔던게 찰 초코파이라고 해가지고 초코파이 안에 찰떡이 들어간게 있었어요. 찰떡이 들어가서 안에 그 인절미가 들어간 맛도 있었고 흑임자가 들어간 맛도 있었대요. 안크림은 이거는 단팥인가 뭐 어쨌든 뭐 나는 이거 거의 제대로 못 본거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초코파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생크림파이가 있었어요. 생크림파이는 딱 그 한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있었는데 이게 더 부드러워. 생크림파이가 더 맛있었을수도 있어. 더 부드러웠거든. 생크림이 들어가서. 근데 이게 원래는 생크림파이가 원래는 2007년에 만들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때 기술적 한계가 와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오리온에서요. 아예 생크림을 배합하는 설비 이거를 직접 이제 십몇 년 동안 개발을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거고요. 대신에 이 생크림파이는 냉장보관이 필수라는 거. 생크림이라서. 그 다음에 이거 해피베리 쇼콜라 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겉은 카카오 케이크 아는 쇼콜라 시럽 뭐 라브젤 그 라즈벨 라즈베리 퓨 딸기 크랜베리 조합 뭐 이런 게 있었다. 이것도 약간 혼종이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초코파이 아무래도 초코파이 하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을 거야. 음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종교행사 가면 초코파이를 죽어도 흠 흠 응 종교행사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 한 명당 초코파이 우리 때는 초코파이 한 개 음료수 한 개? 그렇게 줬었나? 초코파이 한 개만 줬던 걸로 알아? 응 했는데 이제 한 명당 육군 음료수는 그 한 명당 초코파이 두 개 음료수 한 개를 준다 그래요. 응 적어도 이거 하는 데서는 응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원래 훈련 과정 때요 픽스 못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밥 주는 거하고 그 뭐 건빵 아니면 이제 그 증식류 주는 거 말고는요 없어요 응 그게 없어서 그 이제 단음식에 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군단은 제외하는 거죠 응 학군단은 이걸 좀 이제 제외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학 중에만 학생 군사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학기 중에 집에서 통학을 하니까 ROTC들은 그냥 학교 매점에서 사먹을 수 있잖아 응 그래서 ROTC들은 별로 단 거 별로 안 끌린다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래서 우시갯소리를 초코파이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초코파이가 뭐냐 하고 묻는다면 군대에서 먹는 초코파이 그런 우시갯소리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나는 이 방법을 안 할 거지만 초코파이를요 뜯지 않고 주물러 응 주물러서 뒤섞어서 뭉쳐 먹는 뭐 뭐 그러면 그 그러면 똥파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초코파이가 군대에서 맛있게 느껴진 이유는 훈련소 시절에는요 진짜 기본 식사 이외에는 뭔가 먹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훈련도 혹독하니까 몸 안에 당분이 항상 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당분이 딸려 근데 이제 훈련병도는 사실 군대리아 쨘만 나와도 와 달다 막 이렇게 느낄 거야 훗흐 군대리아에서 빵에 잼 발라먹는 것도 열광을 하는 정도인데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단 음식을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썰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PX에 가게 되는 순간 PX에서는요 초코파이보다 OES보다 몽쉘이 더 맛있거든 나도 사실 PX를 가기 시작한 이후로는요 그냥 초코파이는 성당가서만 먹었던 것 같아 초코파이는 그냥 성당에서만 먹는 거고 그 나는 PX가서는 몽쉘을 결제해서 먹었어 그 몽쉘 6개짜리 팔잖아 PX에서 그거 주기적으로 관물대에 갖다 박아놓고 먹었어 아니면 사무실에서 업무 볼 때 그냥 까서 먹고 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이등병들이 요즘 인권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고참들이 다들 이제 이등병들 PX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냉동 사주고 그리고 이제 이등병들도 PX 자유롭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메리트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육군훈련소 그치 훈련소에서는 초코파이만 주지만 그 종교행사 이제 자대가면요 사실 초코파이만 주질 않거든 이제 내가 육군단 본부대로 갔어요 그 종교행사는 육군단 본부대로 갔는데 그 우리 대대 성당이 없으니까 그 육군단 본부대로 가면요 그 당시에요 군단장이 신자였어요 쓰리스타가 신자다 쓰리스타가 성당에 나오니깐요 맨날 일요일에 성당에 나오니까 그 군단장 군단장 지시로 성당에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군단장 지시로 초코파이 초코파이만 줬느냐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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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고 꽈배기도 주고 어쨌든 막 음료수도 되게 퀄리티가 좋았어 아이스티 주구 진군상당이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 근데 이제 PX가 없는 겨고지 부대라든지 뭐 독립중대라든지 사실 이런 때면 좀 모르겠지만 PX가 있는 부대에 면회를 가게 되면 네 사실 기름진 음식이 최고야 응 그게 최고고요 그래서 2017년에 국군의 날이 되니까 그 아예 그 오리온이랑 국방부랑 그 지름이 무려 70cm나 되는 지름 70cm짜리 초대형 초코파이를 만든 다음에요 그거를 잘라서 나눠 먹었을 그냥 케이크 케이크 잘라 먹은 거잖아 응 뭐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영화에서는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JSA가 있었지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든 거 투자 비용이 100만원밖에 안됐는데 아무래도 군대 배경 영화다 보니까 되게 싸게 만들었나봐 그래서 되게 간접광고 효과가 진짜 쩔았다 그래요 응 그 거기서 북한 군인으로 나온 사람들 내 초코파이를 엄청 부러워해가지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혹시 JSA 가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JSA 가서는 JSA에서는 소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2002년 2002년에는 영화 집으로가 나왔는데 영화사가요 만들때 오리온에 초코파이를 협찬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대요 그 뭐냐 유승호씨가 거기서 막 할머니 초코파이 초코파이 막 한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역할을 맡았던 그 김을뿐씨가 이제 말을 못하는 역할로 나왔었잖아 근데 이제 가게에 가서 그 초코파이가 할키니까 아 초코파이 해가지고 그 가게의 주인이 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영화 집으로에서는 그 초코파이가 오리온의 협찬으로 나온게 아니고 제작진이 내돈내산한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대박이 나니까 오리온이 반대로 영화 집으로 장면을 갖다가 그 광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영화감독이 거부를 했어 니들도 협찬 안해줬다 이거야 JSA는 오리온이 협찬해준거야 자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마라톤이랑 웰컴 투 동막골 이 두개의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이 두 영화에서는요 초코파이가 대놓고 간접광고 나와요 이게 왜냐면요 마라톤이랑 웰컴 투 동막골 영화를 배급한 쇼박스가 오리온 그룹의 개였어요 모기업이 오리온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리온이 그냥 대놓고 이제 영화 배급사니까 그 대놓고 초코파이를 협찬을 해준거야 응 영화 장면으로 광고도 만들고 대놓고 그냥 그럼 이제 내가 살인범이다 그 영화에서는 네 방송사에서 초코파이 광고를 써먹지 자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특이하게 먹는 방법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떡을 냉동실에 놔뒀다가 떡을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코파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요 그 마시멜로가 초코 그 이제 초콜릿이랑 그 쿠키 그 사이를 뚫고 나와서 부풀어 오른대요 그 정도 가열을 하면 마시멜로가 맛있어진대 단 조건이 있어요 포장지 벗기고 돌려야 돼요 포장지 그 필름이 녹을 수가 있어서 그리고 얼려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러시아에서는 얼려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 음 참고로 베스킨라빈스가요 오리온이랑 협업상품으로 아이스 초코파이 정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KBS의 스펀지에 나온 거에 의하면요 카페모카 카페모카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딱 그래요 그 커피믹서를 뜨거운 물에다가 푸는 거야 지금 여기 그 여기 커피믹서 스틱이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한번 커피를 먹어볼까 음 이따가 먹방할 때 그래서 초코파이를 넣고 저어서 먹는 거야 음 한번 한번 그 초코파이 거기다 한번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마시멜로우가 연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맛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케이크 대신으로 먹는 방법 사실은 그 파티 장소가 음식 반입이 제한되어 있는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유치원 이런 데가 생일 파티할 때 초코파이 쌓아서 쓰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애들 생일 파티 해줄 때 그 초코파이 초코파이 케이크로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헌혈하고 먹는 게 있어요 헌혈하고 먹는 방법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 해요 왜냐면 헌혈의 집에서 초코파이 간식 주거든 영화 티켓 주면서 음 참고로 나는 이상 지질혈증 있어서 헌혈이 안 돼요 자 이제 수출도 하는데 북미권에서는요 이제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에 한인타운 슈퍼마켓 가면요 10개짜리 상자 3달러에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제 다저스 스타디웅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마케팅을 좀 했었대요 초코파이를 그 2013년에 뉘현진 선수로 연극을 했었어 그때 두 개를 3.75달러에 팔았다 그래요 왜 3.75달러인지는 모르겠어 뉘현진 선수 그 포스팅 그 뭐 투자한 뭐 그런 거 그 약간 뭐 회수비용이었나 어쨌든 그런데 그 처음에 막 광고도 하고 초코파이 뭐 시식회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2015년에 뉘현진 선수가 어깨수술을 받으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그래요 사실 그거는 이해가 돼 뉘현진 선수 어깨수술 받고 나서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 닷컴 그 광고도 내려갔더라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담철곤 회장이 지금 오리온 회장인데 그 오리온의 제2대 회장이에요 초대 회장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4위가 회장직을 승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에 취임한 다음에 이제 그 담철곤 회장의 부모가 둘 다 화교 2세였다 보니까 오리온이 중국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요 짝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에 이제 초코파이 정이 들어가는데 그 오리온에서는 그 중국에서는 오리온파이 인이라고 붙여서 나온대요 참을 인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교 2세고 자 그럼 이제 러시아 중국에도 가니까 러시아에도 갔겠죠 그 공산권이었던 국가들한테도 이제 초코파이가 개방이 된 거야 그런데요 그 사실 그 러시아도 그렇고 과거에 과거에 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은요 중공업 산업은 진짜 좋다 중공업은 잘 되는 이유가 그 공산권 국가들은요 군수품 만드는 거를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중공업은 강해요 그런데 그 이제 경공업 중에서 빵 만드는 기술은 필수 근데 이제 뭐 주전부리 기호품 이런 비필수적 사치세를 생산하는 경공업 이런건 좀 기반이 딸려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음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못 만들거든 음 자체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께 인기가 많아진거야 근데 이제 저기 동유럽이라든지 발트삼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나중에 서유럽 영향들을 좀 받아가지고 초코파이 존재를 딱히 모르는 경우도 있대요 막 러시아에서 한국 식품들이 되게 막 인기가 많은데 그런거 있잖아 그 팔도 도시락을 뭐 오뚜기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는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 뭐 그렇게 먹는다는 그 방법이 있다곤 하는데 어 러시아가 라면 먹는 방식 그거 나중에 내가 한번 영상 찍어볼 생각은 있어요 팔도 도시락에다가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그거 무슨 맛일까 음 어쨌든 뭐 나중에 먹어볼거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95년에요 이 사할린 대지진이 있었어 사할린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대한민국이 보냈던 구호물자에요 이 초코파이를 같이 보내줬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초코파이 같은 단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가 이제 홍차를 그 끓여서 홍차 끓여서 마실 때 아무래도 추우면 차가 빨리 식으니까 추운 지역에서 계속 데운단 말이야 계속 데우면 차가 줄여져요 그 아무래도 이제 물이 증발하니까 차가 줄여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제 맛이 쓰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요 이 초코파이를 통해서 맛을 중화를 시켜요 음 그럼 이제 맛을 중화를 그 중화를 시킬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이 트베리에 있는 그 러시아의 초코파이 공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부지를 확장하고 있대 그 정도야 러시아는 동남아는 역시 중국처럼 짝퉁이 많구요 그래서 북한에도요 원래 이제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주전부리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이 어우 이거 남조선 거 남조선 거 이거 맛있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용돈 벌기 위해서 북한 시장이 갖고 가서 그걸 되팔이한 거야 그 세터민들의 말에 의하면요 솥에 넣고 이거를 끓여먹게 됐대 뭐 믿거나 말거나 응 근데 이제 남한의 문물이 좀 이제 북한에서 화피 대신 거래된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었나봐 그래서 위에서 높으신 분이 지시를 내려요 이제 개성공단에 초코파이 지급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 초코파이처럼 만들어요 초코레트 단설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그거를 먹 그거를 오히려 이제 지급을 하라고 응 그래가지고 언제 뉴스에서 한번 그거 나온 적 있을 거예요 개성공단에서 먹을 수 있는 북한 초코파이 응 몰라 맛은 별로라고 하더라 응 그것도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로 그 일부로 초코파이의 역사를 좀 다뤘는데요 응 일부에서 다루는 초코파이의 역사 응 그래서 다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왔어요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음 일부는 네 이론 여기서 끝내고 2부는 네 먹방을 해야 되겠죠 응 잠깐 물을 좀 끓이도록 하겠어요